대전 도시철도공사는 내년까지 모든 역사에 대합실 열차정보 안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. 이 시스템은 지난해 5월부터 8개역을 대상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7개역, 내년 7개역 등 도시철도 22개역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 이번에 설치될 열차정보 안내 시스템은 승강장에 있는 열차 행선지 안내 게시기를 대합실로 확대한 것으로 55인치 대형화면에 실시간 열차 진입 정보가 표시됩니다.